오늘 몇 패야? 승은 없는 것 같고 3패 5회로 몇 판 졌지? 오늘만 5연패밖에 안함 업타임 3시간 동안 지기밖에 안하니까 재미가 없네 하안스는 아직 멘탈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고구마 유씨 고구마 유씨의 믿음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인사 받아주면 후원해주는 그런 건가? 안녕하세요 이런 거 대답해줍니다 혹시 나한테 콩범을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점프점프 살짝 피했다가 이쪽으로 한번 점프 탑 하실 탑 말파인데 말파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내가 미드 가자 밤카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찌 좀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뭔 다찌요 네 에라 모르겠다 난 몰라 거리를 안주죠 이럴 때 그냥 Q 찍으면 됩니다 스마트게 풀어야 되는데 파틱스가 들어왔네 막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캠프 하나 먹은 거라 파틱스도 셀스했는데 W 사일러스 여기 와드 해야겠다 살짝 위험한데 좋습니다 이런 거 다시 오네요 행위나 찍죠 라인 다 버리면서 가는 거라 라인 많이 녹고 있죠 이러면 갑자기 왠 닐라가 좋습니다 감전에 딱 죽었네요 답이요 야 하필 여기 있냐 솔킬이라 다행이다 사일한텐 어시 안 들어가서 좀 애매한데 들어가기에 라인 안 좋아서 귀환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밀어야겠다 그냥 마이 봐줘야 되는데 좋아요 이런 거 아깝다 아구니 당했습니다 어 큰일 날뻔 휴 미안하지요 깜짝 데미지에 죽을 뻔했네 네 근데 말파 그게 AP야 뭔 AP 말파를 하냐 와 큰일날뻔했네 카르마까지 온건 몰랐다 따일까진 알았는데 대포 대포 녹아버림 아래쪽에서 이득보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죠 지금은 오히려 좋다 징크스 킬 먹이면 나쁘지 않죠 아 뭔가 아쉽네 카비오 메스터리가 죽어버렸네 가나요 네 실패 3대5를 이겨주나 어 이긴거 같죠 3대4긴 한데 이겼네요 아 아가비 전멸예측당함 핑크스 와 이게 안맞아 와 아가비 야 이거 상상도 못했네 이거 한번만 피했으면 다잡는건데 진짜 아깝다 어 이건 좋네요 굿 밀라도 한 번 해주는 중 이게 채팅을 끄니까 메스터리가 어느 부분에서 화났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화가 좀 나긴 했음 답대기 서렌 투표가 아 징크스 궁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했을텐데 말파가 이거 밀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녀석 카딕스가 이거 봐주고 있을리는 없다 말파이트라서 안봐줄거거든요 가버려 극딜가서 굉장히 잘 녹죠 이거는 살짝 사려야되지 않을까 카딕스가 뒤늦게 뛸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야 이거 귀환하자 안되겠다 너무 무서워 밀걸 안 뛰었네 좀 애매한데 이거는 메스터리가 삐져서 안오는 중 일단 빠지자 레이스에서 잘 막아보죠 메스터리가 백도어 중이거든요 헬퍼 빠졌는데 장대 말파 없어요 지금 하는게 베스트가 아닐까 미드로 밀자 어 좋아요 백도어 하던 마스터이 드디어 왔구나 야 이거 뭐냐 하하하하하 야 말파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 일단 뭐 좋았습니다 우리팀한테야 좋지 어 박치기 성공 시비로도 좀 멘탈이 나은거 같은데 이거 혼자 나온거면 사르마도 네 오케이 좀 애매하다 저는 갈게요 어 아 이거 넘었으면 대포 먹는건데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어 이건 좀 중요한거 같은데 으흐흐흐흐 네 어 그냥 올라가야된다 바로 나무키려면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없어요 밴베라 잠깐잠깐 거랍쇼 네 와 이거 에반데 이러면 와 너무 아깝다 나 잘했으면 뭔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아쉬웠네 그거 먹으면 딱 나오죠 느낌이 좀 쎄한데요 이거 어우 다행이다 힐 날뻔 오궁 좋아요 아 근데 체력이 없는데 오 좋아요 이런거 에라이 아 좋았습니다 운바 갈까요? 내 스토리야 이건 운바 가져야 돼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일단 이겼습니다 오케이 우리끼리 먹자 베스터리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말 절대 안 따라주니까 우리끼리 해야 돼 다시 먹으러 갈까요? 와 진짜 다행이다 야 나 싸엘라 싸해 뺏기는 줄 알았잖아 아무튼 좋았습니다 엔시가자 요즘 방송은 잘 못챙겨봤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아 지파기 아 지파기님 알겠습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ㅇㅁㅂ 윙 깽 자 리액션으로 사일러스 한번 받아들을까요? 만원 리액션 갑니다 잉 녀쏠 글로워 야 너 도망 안하고 싸우는구나 그냥 도망갈 줄 알고 궁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싸워버리네 벤시 싸울까요? 아 네 리액션 완료 좋습니다 하사딘이 오긴 했음 저 16네빔님들 펜 내러 가자 네 뭐하세요? 이걸 안 들어와? 아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이기네 야 드디어 이기네 아 딜량 1등 네 야 이걸 딜량 1등으로 승리를 하네요 아 네 1등 좋았습니다 아 미션 성공 네 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요 이겼는데 카운스는 화 좀 풀어주죠 네 들어가버리기 자 종료 어? 아? 아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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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나 보죠 근데 유튜브 보니까 원딜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네 코를 아 이거 5픽이라서 맛있게 고를 수 있다 카사린 케인 맛있는 걸로 고르겠습니다 조합 다 본 다음에 흠 아카스 가시호 패하면 하면 안될거 같은데 가사린이나 하자 이렇게 합시다 화이팅이요 어? 야 이건 상상도 못했네 서폿 아지르였어 딜 서폿 꿀잼에 아 이럴거면 케인할걸 야 당했네 알파노 자가 나왔는데요 야 바텀이네 어 화이팅 내가 없음 어 큰일난거 같은데 어 비사 어 잡긴했다 그래도 하시랑 진 1킬 아 비용 흐허허 그렇다고 하네요 심신미약은 인정이지 자크 노플에 패시브 빠졌어 아 아 인속 거리 조절의 신인가? 아니네 흐허허허 그런게 어디냐 뭔 거리 조절이여 뭔 거리 조절이여 아이고 야스오 당해버림 아이고 야스오 당해버림 아완대 좋아요 아 아 이건 안좋은데 아 아 아 오 다행이다 휴 좋아요 헬퍼 써야겠다 도움 도움 도와줄사람있나 도움 아 살려줘 패시브 아직 안찼는데? 아 찼다 하면 안되겠다 맥세이 아래쪽 돌열매 먹고 옵시다 맥세이 아래쪽으로 보였죠? 라인전 더 하죠? 내가 치감을 가져야되나 이거? 오 제압골드 곧 좋아요 마나가 없어서 못잡겠다 근데 넥사이가 또 뛰려나? 모르겠네 바텀 좋아요 잘 해주는 중 뭔가 빼기 싫은 자리 지금은 무조건 빼기 싫은 합이면 뺄 수 없다 빼야되나? 빼야돼 빼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또 왔어? 와 에바 너무 아깝다 마지막에 Q궁 했으면 잡는건데 한번에 밀리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아래쪽에서 잘 해주는 중 어 괜찮아 난 괜찮아 한칸만 먹자 한칸만 먹자 야 렉사이야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 좀 살자 아니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어질어질하네 아 아가비 그냥 코구멍만 안죽으면 돼 다가는데 상대 어 나쁘지 않다 채용당하기 아비 엑사이킬? 그래 나쁘지 않아 아이고 자크의 솔킬 흐허허허 네 지면 누구 탓일까요 어 제 탓은 아닌데 탐 아님 말고 어 다가오 어 어 어 어 비사 제약골드 먹었어요 그래도 와우 이게 아칩스의 코그모? 이런거 한번 이런거 하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모든 유저들은 이 틈에 탑에서 파밍하자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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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는? 평타? 아 좋았습니다 제약골드 몰아주기 오히려 좋아 커럽션? 아 네 어 비사 아 네 자비오 하이 끝 어 나 어떡해 끝 끝 네 흐허허허허허허허 휴 어 불주나요? 어 무슨 일이죠? 미드? 오 다행이다 휴 헬 없긴 한데 오 되나? 다크 타본다 라인부터 밀죠 일단 라인밀고 도망가야겠다 오 좋아요 아 뭐야 자크까지 갔네 파사디는 몰라 까비오 일단 밀어 어 난 좋아 저는 일단 성장하는 중 팀적으로는 좀 손해지만 아 치는데요 와 까비 그래도 좋아요 제아골드 오히려 좋아 나무 한번 아 근데 제아골드 내가 먹었으면 되게 좋았는데 아깝네 마지막에 Q가 안나가냐 괜찮아 원딜이 캐리해줄거야 아 나 존이 없는데 한타 해야되나 좋아 아가비 와 이게 좋냐 근데 오히려 좋아요 코고모한테 오히려 코고모가 다 잡는가 이었는데 자크가 살았네 어 잡아줘 오케이 코고모가 들어오는 친구들은 잘 잡거든요 사실 카사딘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어우 다행이다 Q 훌렬에 좀 먹고 어우 네? 안 돼 아 호고모가? 호고모가? 아 까비 흐흐흐흐 네 그래도 오브넥터 없다 다행히도 어라라 칼리아가 죽었는데요 롬바로 가자 용은 먹힌거 같고 오 차비 어어어 와 이게 한방에 죽어?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2대1 교환 카사디는 주연이야 흐흐흐흐 주연은 코고모라고 어 밀어도 되나? 애매하지 않나? 몰라 일단 밀고 생각해 일단 찍었어요 어 어 어 네 어라라 기상 기상 힐난다리 어 네 어라라 기상 기상 힐난다리 지금 6넵이거든 지금 6넵이거든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바통 터치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이제는 카사딘의 시대라고 에라이 거랍쇼 어 어 네 어 이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앞쪽을 봐줬어야 됐나? 게임은 안 끝났어서 다행이다 어 어어어 아 큰일났다리 어 그래도 코고모가 남아있어요 우리 팀한테는 어 이거 먼저 어 쳐야되지 않을까? 오케이 바통 터치해줘 해줘 해줘 코고모 어 좋아요 짐만 잡으면 끝났는데? 아니 끝났다 나 텔포도 있어 아 네 좋았습니다 이게 코르리거든 고고고고고 끝났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 허허헛 수고하 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